이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오늘 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비공개 행사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것은 많은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중요한 행사였다. sbs도 진해성이 참여한 행사를 알렸다. 어제 리허설 때 진해성의 무대를 미리 봤는데 잊지 못할 무대 중 하나였다고 해야 하나. 진해성의 무대는 전례 없는 무대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많은 선배들이 진해성의 무대를 보며 연예인들이 앞으로 진해성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칭찬했다. 진해성은 중요한 행사에서 내안 공연을 펼쳤지만 예의를 지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성준은 또 진해성을 트로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라고 평가했다. 동시대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 비해 가장 활발한 가수였으며 2022년 국내 1위 아티스트로 꾸준히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진해성은 겸손하고 항상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2일 오전 진해성의 공식 sns 채널과 kbs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포스터가 공개됐다. 이 프로그램의 포스터는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진해성은 눈빛에서 자신감과 환한 미모로 포스터를 장식했다.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오늘 저녁 신라호텔 행사는 진해성의 특별하고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유의 목소리와 발랄한 연주 스타일로 국내 관객뿐 아니라 국제 관객도 사로잡았다. 행사에서 진해성의 역할은 연주자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발전과 승진을 대변한다. 그는 이 음악의 상징이 되었고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진해성은 성공적인 음악 경력에 더해 높은 예절과 도덕성을 갖춘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매 순간을 즐기며 그동안 응원해준 관객들에게 감사했다. 오늘 저녁 신라호텔에서의 행사는 진해성의 장기자랑으로 기억에 남고 감성적인 밤이 될 예정이다. 특별한 무대일 뿐만 아니라 그의 환상적인 트로트 음악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는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활기찬 공연과 프로페셔널함은 항상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